으, 저기요! 어? 저 좀 도와주세요! 저, 남신 있어요. 아니, 이게 좀 째 해주세요! 저, 남신 있어요. 아니, 이 까마귀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! 저, 남신 있어요. 아이씨, 이거는 남신들이랑 뭔 상관이냐고요! 저, 고시는 거 아닌가요? 아니, 내가 고시려고 했으면 진작에 벗어버렸마트 미친 새끼야! 저, 남신 있어요. 야, 이 새끼야! 1972년 후... 그렇게 내 왼팔의 까마귀야, 일체호에어 대포가 되었다. 대포 발사! 시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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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! 시원! 저, 남신 있어요. 뭐? 무슨 cosa Update! ı